안녕하세요. 새록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 목소리가 깔끔하게 돌아온 채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목소리가 잠겼던 게 조금 살짝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 둘째 아이 축구 가다가다가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트레이닝이 월요일날 잡히게 되면서 월요일 매주 세일정보 조금씩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새벽 6시에 트레이닝 가서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가기 전에 트레이닝이 있어서 아무튼 별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아침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현재 비몽사몽간이기 때문에 영상 빠르게 올려드리고 저는 다시 자러 가야지 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틸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댓글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더헛사이트 계속해서 35% 아래코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요세일 곧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일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코구사이트 여러번 설명을 해드렸고 아미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하니까 링크는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저같은 경우 어저께 바버 보여드리고 있는 레인부츠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에 헌터 제품보다 바버부츠 많이들 구입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뉴질랜드 달러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초특가로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남성 제품 35% 세일 받으시면 뉴질랜드 달러 73불 정도 구입가능해서 6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 요 제품 구입했는데 나중에 오면 리뷰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짧은 제품들도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장마철 되면 구입 어렵습니다.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 5만원대 구입가능합니다. 바버 리데스의 퀼팅 자켓 10만원대 구입가능하고 오늘 세일 종료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다양한 바버 자켓들 저렴한 금액 구입가능합니다. 바버 듀크 자켓이라던지 애시비, 여성분들 비드넬 자켓부터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더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더아웃렛 미스터포스 넷다포르떼 아웃렛 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친구 추천으로 신규 고객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20% 할인코드 날라옵니다. 그거 이용하셔가지고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그거 만약에 적용되지 않으면 신규 고객 15% 할인코드 항시 있기 때문에 그거 입력하셔가지고 더욱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크네 스튜디오 메쉬 스니커즈 160불에서 20% 세일돼서 1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색상 이렇게 변경 가능하고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18만원 정도 해서 추가 세일 저렴한 금액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바딘 파카 같은 경우도 3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추가 세일 받아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이브스 살롬은 이런 제품들 원래 전부 다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입니다. 명품 패딩 소개시켜 드릴 때 계급도에 항상 속해있는 이런 제품들 딱 한 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최소 70%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모든 제품들 70%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컬티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할인코드 입력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할인 적용되지 않으면 친구 추천 할인코드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친구 추천 할인코드는 정상가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괜찮은 제품들 다양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마틴노즈 긴팔 티어츠 13만원에서 추가 세일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독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칼아트 보여드리고 있는 빈이 2만원에서 추가 세일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CP컴퍼니 맨투맨 같은 경우도 14만원에서 추가 세일 돼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한가지 색상만 가지고 왔는데 다양한 색상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텐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셔츠라던지 코이런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트렌치코트 코트 종류 중에서는 끝판왕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세일 돼서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200만원 훌쩍 넘어가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스튜디오 니코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퍼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써네이 드림이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힐슨 제품이라던지 그라미치, 아워레가시, 오라리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퀄티즘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가격 조정된 제품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 한국 설정 비교해보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고 티오브가 에센셜 제품들 가격 떨어진 제품들 많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70불 정도 구입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8만 9천원 정도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나이키라던지 아디다스 후디 종류 그 정도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가격 좋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런 후디 마찬가지 60불 저렴한 금액에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동일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팔 티어치 25불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반바지 종류들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원래 70불, 65불 정도 되는 제품들인데 많은 세일드에서 5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사이즈 채워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드웨어로 요즘에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 신규로 세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116불 20% 세일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드웨어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 구입하셨는데 가격 조정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드웨어로 맨투맨 174불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190불 때 판매되는 제품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 160불 사이즈 아직도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검정색상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부케 들어가져 있는 이 제품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미 제품이라던지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도 가격 좋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베스트셀러 페이지에 들을테니까 미국 베스트셀러 한국 베스트셀러 이번 한달간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크루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된 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50%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 여성 제품 남자 아이 제품, 여자 아이 제품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 뉴발란스 993 그레이 색상 사이즈 250mm부터 큰 사이즈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200불 넘지 않는 금액에 관부가세 피해석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스탠다드 와이드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그레이 색상 뿐만 아니라 여성 제품이라던지 아이들 제품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여러 사이트들은 호주 사이트들입니다. 호주 사이트 현재 클릭 프렌즈라고 해서 여러 사이트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 아이코닉 사이트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최대 40% 세일되고 있는데 말도 안되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눕시 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미화 150불 호주 달러로 보시면 211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아래쪽 링크 통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신규 고객 20불 크레딧 적용해줘서 다음번 구입 때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언제 이 정도 금액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검정색상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호주 달러 480불에서 무려 40% 세일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288불로 미화로는 200불 살짝 넘어가는 금액 하나로는 26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이고 검정색상 특히 세일되지 않는 제품인데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은 미리 구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네로그 보여드리고 있는 조거펜츠 같은 경우도 30%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모 들어가져 있는 이런 제품들 현재 44,000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이 남성 제품만 18,000여개 제품으로 몇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렸지만 랄프로렘 폴로 제품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챔피언 아레밀리엄스라던 여러 호주 브랜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은 4만개가 넘는 만금에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도 호주 사이트 서프스티치라는 사이트 마찬가지 클릭 프렌즈 세일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정상가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해서 스투시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여러가지 스트릿 패션 브랜드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하이프디시 그리고 플라티퍼스라는 호주의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한국의 ABC마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미아로는 150불 호주 달러 21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쎄 붙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운동화 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라코스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니커즈 90불 계산해보시면 8만원정도 구입가능합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327같은 경우는 60불 계산해보시면 53,000원 이런 색상의 제품뿐만 아니라 색상 변경하면서 다양한 제품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적용가능한 전체 페이지 반스 제품 비롯해서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신발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플라티퍼스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도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젤 퀀텀 100불 정도 세일 적용가능한 전체 페이지 닥터마틴 제품이라던지 선글라스 종류들도 포함되고 있고 뉴발란스라던지 버켄스탁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고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